챗GPT 개발사 오픈AI는 현지시간 5일, 챗GPT의 기업용 버전 유료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해 8월 기업용 버전인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한 지 1년 만입니다. 오픈AI는 올해 유료 기업 사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새로 가입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 또 기업 사용자의 절반 정도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로이터통신은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챗봇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.